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헤나스. 아니. 내가 왜 도망치지?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희 연기 연습 중이었어요. 저희 이번에 유튜브에서 이상형 홀드컵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남의 반 일에 왜 이렇게 나서요? 이게 우리 반 남의 반이 중요한 일입니까? 그럼 그 아이 마음은요? 네가 걔로 변한다고 해서 앤트맨이나 스파이더맨같이 막 히어로가 되는 건 아니다. 왜 이렇게 생각 못했지?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가장 민감한 게 뭐겠니, 얘들아?